하하하하하 아토 아토 음 그렇군 고마워 야 니가 내 뒷담하고 다녔다면서 잊고 싶냐 아 그래 근데 나에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긴 해야할텐데 아 걔가 평소에는 친한척 겁나 하더니만 신경쓰이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거니둬야겠다 뭐 사람끼리 뒷담 좀 할 수 있지 크크 세상쇠 근데 얘 약정 몇 개 알고 있는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나지 크크크크크크크크 창교육학이 나오는데 어이 잠시만 아 진짜네 대박이네 얘 저번에 다른 애 뒷담하고 다니더만 이번엔 나네 박쥬마냥 뻘뻘 돌아다니는거 개요겹네 우선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진짜면 이런 놈을 내가 친구로 생각한게 잘못이지 암튼 알려줘서 감사 모여 병신가 모여 병신가 모여 병신가